전통적인 스타일의 항공자켓, 항공점퍼죠.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슬라이 항공점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렌드역으로 MA1, 마원이라고 키워드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전통 부분은 항공점퍼죠. 패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되게 올드홍으로 꾸어져 있고요. 전통적인 부분은 모든 게 실제 MA1 자켓이 사용되는 안쪽에 있는 이 주황색. 전통적인 부분은 모든 게 실제 MA1 자켓이 사용되는 안쪽에 있는 이 주황색. 전통적인 구조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그런 부분들과 디테일까지 살린 그런 항공점퍼입니다. 최근 뭐 영화나 드라마 부분에서 MA1이 많은 패션 아이템을 각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거의 오버핏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네 그렇죠. 아이템으로서도 오버핏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US 핏? 네. 애초에 항공점퍼가 오버핏으로 나왔던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핏으로 나와있던 제품이시고요. 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핏입니다. 요즘 최근에는 또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게 이런 핏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많이 없기도 하고 요새 또 크롭 스타일을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조금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음 그러네요.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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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You got a mind, but even that could change You could flip the gray matter like